통삼겹 먹어볼까? 좋아요 8천개 공약으로 또 먹지 미역떡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안어울려 가르보랑 먹었더니 인생조합이네 성북 됐 Rud наша 지난번에 처음 통삼겹 오를 올렸을 때 좋아요 8000개가 넘으면 좀 더 사람이 바삭하게 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했는데 카르보나라랑 바질 맛 이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카르보나라 자, 이거네! 이거! 진짜 핵골조합을 드디어 찾았어요 바질맛 통삼겹에다가 까르보나라 진짜 환상인데요? 그래서 일부러 까르보나라를 할 때 베이컨을 넣지 않았어요 여기 있으니까 통삼겹 통베이컨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까르보나라를 할 때 버섯이랑 양파랑 파스타면이랑 이렇게 해서 크림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베이컨맛, 짭조름한 맛, 그리고 바질의 향 이거를 얘가 담당하고 얘는 파스타의 고소함과 면맛을 담당해서 둘이 함께 먹으니까 진짜 환상적입니다 후어억 와우! 이게 약간 면이 엄청 꾸덕꾸덕해졌는데 그래서 엄청 잘 말려요! 크게! 호... 이거! 솔직히... 이야... 이야... 이거를 한입에... 뭐야? icker 넣고 아... 그음ск 편의점 ux2 휴쒜.. 배부른데 맛있으니까 더 먹어야지 아하! 두 입만 먹을까... 두입, 두입, 두입만 먹어... 두입! 두입 안 될 것 같은데 이거? 아참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옆에 이런게 띵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주시면 제 영상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먹었어요 저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